미래시대를 대비하는 해법영어교실 온라인 원서 도서관 다북스는 미국 교과서 HMH사의 원서 1000권 시리즈를 활용한 영어 다독 프로그램입니다. 해법영어 학생들은 미국 교과서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HMH 출판사의 흥미로운 테마로 구성된 원서들을 읽으면서 독서 습관과 배경 지식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다북스는 총 10단계로 각 레벨별로 100권씩 구성이 되어 있고 다북스 레벨 1은 한 권 안에 단어 수 15개의 정말 기초 도서부터 레벨 10으로 가면 3000개가 넘는 단어가 들어있는 수준 높은 도서들로 다독을 학습하게 됩니다. 학부모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여러 기준으로도 표시해 드렸습니다. 단어 수 미국 그레이드랑 연계 DRA, 렉사일, AR 레벨 3는 단어 수 31개에서 292개의 수준의 도서로 공부하게 되는데 이는 미국 그레이드 1학년 수준의 DRA 난이도 6에서 14 정도 가장 많이 쓰이는 렉사일론은 미국 초등 저학년 수준 미국 교과서 커리큘럼에 맞춰 표기되는 AR로는 1.3, 1학년 3개월 수준이면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다북스는 다양한 온라인 학습으로 순차적으로 재미있게 공부하고 점검하는 프로세스로 구성이 됩니다. Before Reading 사전학습, Reading 원서 읽기, After Reading 확인학습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책마다 재미있게 확인하는 온라인 학습으로 도서에 대한 정보도 사전 영상을 통해 접하고 책도 읽어주고 단어도 학습하고 스스로 문제도 풀어보면서 다독학습을 재미있게 진행합니다. 먼저 프리리딩은 스토리에 대한 사전 정보 동영상을 한국어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해를 도와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안녕? 여기 떠있는 알록달록한 풍산들 좀 봐. 내 친구들과 여는 파티에 이 풍산들을 가져갈 거야. 아주 예쁘겠지? 너도 우리의 신나는 파티에 오지 않을래? 아주 재미있을 거야. 같이 가자. 길지 않은 영상으로 본격적인 리딩전의 책에 대한 기대심을 가질 수 있게 예고편을 제공합니다. 그런 후에는 본문의 핵심 단어를 공부해보는 워드스터디 학습 후 이제 영어원서를 이북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관련 사파와 사진 제시로 학생들이 이해력을 돕고 스토리를 원어민이 하나하나 다 읽어줍니다. 다복수 레벨 3, People in the Town 만나보실게요. 다복수 레벨 3 보셨습니다. 문장 하나하나 다 읽어주고 중심 단어는 하이라이트로 표시되고 다시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레벨 비교 좀 해볼게요. 레벨 2는 한 페이지 한두 문장씩 레벨 4는 다섯 문장이 훨씬 넘어갑니다. 하지만 주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상위 레벨은 글씨가 확실히 작아졌고요. 주제도 알키텍, 나노테크놀로지, 어려워지고 풍부한 배경 지식까지 학생들이 쌓을 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단어와 스토리 학습이 끝나면 이제 확인 학습, 바로 애프터 리딩을 하게 되는데요. 해법영어 학생들은 본문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단어 확인하는 문제들, 트롤 폴스, 문장 완성하기, 녹음해보기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봅니다. 그런 후에는 오프라인 북미포트를 통해 내용을 정리하며 사고력과 논리력을 기를 수 있는 과정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난 후에 느낀 점, 알게 된 점을 직접 연필 들고 단어도 써보고 빈칸에 문장도 채워보고 정리해봅니다. 도서별로 다 다른 스킬로 정리해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천권의 온라인 원서 도서관 다복수는 해법 교재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다양한 주제, 어휘, 정보 등의 다양한 문형을 접해보며 지식적인 확장을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집에서도 스마트 학습과 함께 해법영어에서도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해법영어 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 다복수는 해법 학습 과정에 포함하여 영어 학습과 영어 원서 독서라는 두 가지 학습 목표를 다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법영어가 제시하는 우려의 영어 교육 방향, 미래시대를 대비하는 온라인 원서 도서관 다복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